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김동주 박사께서 쓰신 아주 대작입니다. 아주 이렇게 참 잘 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크리스찬들 기독교를 믿는 분들은 본인의 신앙을 좀 돈독히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둑놈들 4권 부정승을 해부한 도둑놈들 5권 이렇게 해서 지난해 5권 정도를 부정승을 해부한 시리즈를 냈는데 좀 많이 이렇게 보급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금 아무도 이렇게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 이미 선거가 4월 10일이고 곧 이제 공천들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4월 10일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위조 투표지 제조를 막는 것하고 사전 투표자 수를 부풀리는 것하고 이 두 가지를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지금 선관위하고 국힘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 같은데 사전 투표자 수를 부풀린 것을 막기 위한 어떤 조치도 지금 보이지 않는 거죠. 이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지금 이게 제야 H님이 마련해 주신 자료입니다. 인천 광역시에 관내 사전 투표를 얼마만큼 조작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시각적인 자료입니다. 당일 투표는 거의 조작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차이칱 그래프 사전빼기 당일은 관내 사전빼기 당일은 이만큼 여러분들 한 9.7%를 얹어 준 겁니다.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을 더블당에. 국힘당은 8.31% 정도를 빼앗은 겁니다. 얼추 제가 볼 때는 18에서 20% 정도 관내 사전 투표를 조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런 그래프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선거관리비원회가 주도적으로 전산 프로그램을 위해 가지고 관내 사전 투표 득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선거 결과를 사이로 총선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최근에 제야 H님이 제공해 주신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제주특별시입니다. 제주시의 제주갑 제주월 서귀포시의 여러분들 이렇게 좌우대칭으로 더블당에게 관내 사전 투표를 9.78% 정도 얹어 준 겁니다. 그리고 9.16%를 훔쳐 가지고. 그러니까 오차를 고려하게 되면 대략 18에서 20% 정도의 사전 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관내 사전 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여드리신 이 자료들은 최종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표를 쑤셔 넣었는지 전산 프로그램을 어디서 조작했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어떻든 최종 결과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관내 사전 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관악에서 했는지 과천에서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홍길동이 했는지 임격증이 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관내 사전 투표지를 천장을 쑤셨는지 이창을 쑤셨는지 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데 공식적으로 활용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서는 선관위가 범죄 집단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선관위가 관내 사전 투표를 조작한 범죄 행위를 주도한 집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관련자들이 우리가 정직합니다. 우리는 공무원으로서 절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위조 투표제를 제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득표서를 조작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본인들도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조작한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제야 H님이 제공한 읍면동 차원의 자료를 가지고 바로 그려본 차이집 그래프. 이 자료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천광역시에는 대략 9에서 10%를 얹어준 겁니다. 관내 사전 투표 투표서를 그 다음 국힘당에서는 같은 수만큼 훔쳐온 겁니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제 대단히 중요한 정보가 나왔는데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사전 투표 전국에 3,484개가 마치게 되면 관내 사전 투표하면 그대로 지역선관위로 바로 가고 관내 사전 투표는 우체국과 우편집중과 교환센터를 거쳐서 각 지역선관위로 가는 겁니다. 두 가지 출액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관외 사전 투표 자수는 조작하기가 힘듭니다. 관외 투표 인수의 증감 조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장영우 대표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러 단계 체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사전 투표가 끝나고 나면 각 지역선관위에 투표함이 이동될 때 몇 명이 투표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종로구 효자동 A 투표소에서 이런들 투표가 끝난 다음에 선관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무슨 봉인제 도장을 찍고 그런 공식적인 절차를 마치더라도 몇 명이 그 안에 몇 표가 들어있는지를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가장 비극적인 일은 누구도 사전 투표 자수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선관위의 핵심 인물들 제외하고 그리고 선관위가 사전 투표자 수가 몇 명이다 사전 투표율이 몇 퍼센트 이야기하더라도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마음만 먹으면 창원 효자동에서 사전 투표자 수가 100명인데 실제로는 200명을 발표할 수 있는 겁니다. 필요하면 1,000명도 발표할 수 있는 겁니다. 발표하는 것이 바로 선관위가 발표하는 것이 사전 투표자 수가 돼버리고 사전 투표율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힘은 전혀 인식이 없는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마치고 난 다음에 4월 10일 총선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사전 투표율을 부풀리는 것이다. 이렇게 수없이 방송을 해 줬는데도 국민의힘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만 찍으면 땡이 모양이다. 그것도 관철될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개가 되나 그냥 뭐죠 소새끼가 되나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소새끼가 되면 소새끼가 된 모양이다. 개새끼가 되면 개새끼가 된 모양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한성천시 중앙선관위에 여러분들 노조위원장을 지내셨던 한성치체가 정확하게 성명서에 지적하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 투표함에 몇 표인지를 분명히 뭡니까 예 게재해야 되고 다음에 투표함을 깔 때 이 관내 사전 투표하고 전산상의 여러분들 사전 투표수를 반드시 뭡니까 며칠을 대조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돼가 관내 사전 투표함에 물리적 개수 체계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전혀 국민의힘이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2020년도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의 핵심 관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 날인으로 위조 투표지를 막을 수 있느냐 위조 투표지 제작을 두 번째는 사전 투표를 뻥튀기 하는 사전 투표 조작을 막을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데 앞에 거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 통과되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 사전 투표소에서 각 지역 선관위에 투표함이 전달될 때 몇 표가 들어있는지를 아무도 체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4박 5일 사이에 1,000표를 쑤신 어떤 2,000표를 쑤신 어떤 3,000표를 쑤신 어떤 그야말로 뭡니까? 주인장 마음대로 선거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귀가 찬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이 사전 투표소에서 각 지역 선관위에 가는데 우편 투표 관외 사전 우편 투표 우편 투표에 이런 게 나온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본드가 끈적끈적한 본드가 붙어 있으니까 최종 목적지인 성북구 선관위에서 진행 요원이 다른 투표 봉투가 붙을 수 있습니까 그걸 제쳐놨기 때문에 이것이 발각된 거지 않습니까 확률적으로 이런 것을 붙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실무자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 까부카 님이 더 카르텔을 만드신 까부카 님이 제 위치에 한참을 벗어나게 붙인 관외 사진 투표지 회송용 봉투의 주소 라벨입니다. 투표 사무원이 이렇게 잘못 붙이기도 힘들지만 이렇게 붙일 경우에 다른 봉투와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폐기하고 새로 출력해서 붙지 않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매우 급하게 투표 봉투를 바꾸치게 한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된 거죠. 이제 추가적인 것을 여러분 찾아보니까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0년도 5월 28일 날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 시연의 자료집을 보니까 그냥 관내 사전투표함을 아무 투표함 속에 몇 표 있는지도 그렇게 체크하는 절차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관리관은 투표 참관인의 참관 하에 관내 사전투표함 투입구 덕계를 닫고 봉쇄 잠금핀을 끼운 다음 특수봉인지를 부착합니다. 특수봉인지가 아니잖아요. 그냥 뗐다 뗐다 아무 표시가 안 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함은 여러분들 무슨 시기입니까 헝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가리를 다 벌릴 수가 있는 봉인함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해송용 봉투를 우체국으로 때 배달받으면 배달된 해송용 봉투를 채워서 배달증에 기재된 통수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관내 사전투표의 투표자 수를 조작할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계속 세기 때문에. 사전투표수의 개표수까지 최소 4번에서 5번 정도 개수 카운팅되는 구조로 갈 것이기 때문에 관내 투표자 수는 조작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죠. 장경우 대표께서. 그러나 밑에는 언급 안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관내 사전투표는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거죠. 사전투표수에서 관내 선거인과 관내 선거인의 투표 방법이 구분됩니다. 사전투표가 끝나게 되면 관내 선거함은 그 지역의 선관위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선관위로 이송할 때 관내 사전투표함에 몇 표가 들어갔는지를 전혀 기록을 안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4박 5일 사이에 전혀 믿을 수 없는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특히 4월 10일 총선에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된 것은 위조투표지를 방지하기 위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이는 지금 전혀 결론이 안 났고 그다음에 국민의 힘도 요구하지 않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바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게 하는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육된 핵심적인 사전투표 조작 방법인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서 위조 사전투표자수를 만드는 거기에 대해서는 국힘이 전혀 선관위 쪽에 요구한 바가 없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문가 입장의 4월 10일 총선의 핵심적인 절압을 달 포인트는 사전투표자수를 부풀리는 겁니다. 그것을 대비책이 국힘이 전혀 없는 겁니다. 나라의 적들이 참 많죠.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반듯한 나라 산업기반을 제대로 갖춘 나라를 만들기가 참 어려운데 국민의 대다수는 이 괜찮은 나라를 수호하거나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나라의 적들은 필사적인 겁니다. 한 번 정도만 여러분 더 승사를 시키게 되면 선거를 장악해서 국민들을 완전히 줄이를 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 필사적인 겁니다. 나라의 적들은. 그러나 국민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알아도 누구도 비용을 치를 의사가 없는 겁니다. 의향이. 국민이 포기한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자기 나라를 스스로 지킬 의지가 거의 없는 겁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관심도 없고. 나라를 지킨다는 게 뭡니까? 이 정도 수준인 겁니다. 나라 지킨다고요? 공부 박사님 좀 나라 열심히 지켜주십시오. 그게 전부인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빼앗기더라도 관계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여러분 교회가 있지만 문정권 하에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그래도 그런 설교 시간에 선거 공정성 문제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를 도덕질해서 권력을 잃으면 도덕질하고 대통령을 만들고 국회의원을 만드는 것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에 원하시는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뭡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아무도 이야기하는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나라가 골로 가더라도 그냥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골로 가는 거가. 검사들이 다 입을 다물고 있고 대법관들이 다 선거 부정을 이러면 덮고 경찰이 다 이름 덮고 언론들이 다 덮고 목사님들이 다 덮고 선임들이 아마 원래 그런 문제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입니까? 개신교는 저항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찾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나라를 구해나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저 친구 알아서 열심히 해가지고 뭡니까? 해주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건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유인으로 살 자격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굉장히 회의적인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고마운 것은 김상환 목사님 명성교육이 아주 크죠. 새벽기도에서 말씀을 하셨네요. 4년 만입니다. 산관위와 법원 방송의 신뢰도를 잃은 것은 민주주의 큰 위기라는 인식이 이 새벽기도 내에 김상환, 사만 목사님이 너무나 늦게 나온 거죠. 문정권이 등장하고 1년 6개월 훨씬 지난 시점에 원로 목사님 김상환 목사님이 선거 부정 문제를 설교 시간 중간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도 늦었지만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진작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우회적으로라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교회가 어려움에 차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회적으로라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아무도 주인의 의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대한민국의 주인 의식이 대부분 없는 겁니다. 나라가 골로 가도 나라가 뭡니까 완전히 지능탕으로 뻗지더라도 그냥 내가 그것을 위해서 밥숟가락 얻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대다수인 겁니다. 미국이 알아서 해 주겠지 영국이 알아서 해 주겠지 그런 생각이 이르면 지금도 대부분입니다. 자기 나라에 지도자를 뽑는 것이 그냥 지능탕이 됐는데 교회가 다 침묵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개신교를 이야기하는 것은 개신교는 저항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카돌릭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개신교는 그리고 공유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많은 앞으로의 선교자들의 피눈물로 여러분들 건국이 된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 목사님이 여러분들 가슴에 띄어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가 그냥 밥 먹듯이 일어나는 것을 목회자 그냥 입을 다 다물어서 되겠습니까 우회적으로 이야기하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우회적으로 하신 거죠 김사만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특별한 이야기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뽑습니다. 국민들이 사람을 선택합니다. 선거관리비원회가 조작을 하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국민이 뽑은 대로 하지 않고 매수하거나 조작을 하면 이것은 민주주의 최대의적이고 최대의 위기입니다. 선거관리비원회가 공정하게 관리를 하지 않고 한 당에 치우쳐 있다면 그 나라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선거가 공정하지 않도록 조작하면 선거는 하나마나입니다. 이것은 공산주의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한국선거관리비원회는 몇 년 동안 얼마나 국민들에게 의심을 샀습니까 실제로 그럴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며 전세계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게 명성교회의 김사만 원로 목사께서 하신 설교 내용인 겁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김사만 목사님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자가 이런들 천만 명을 육박하는 나라에서 이런 불법과 불의가 이런들 강물처럼 범람했는데도 개신조 목사님들 가운데 다 그렇게 입을 굳게 다무는 겁니까 당신의 나라는 어느 나라냐 이야기죠. 당신의 나라든 어느 나라냐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이런들 북한처럼 비슷하게 돼 가지고 비스무리한 체제가 돼 가지고 지도자를 다 이런 특정인들이 특정 정당이 뽑아가지고 국민들에게 하명을 주면 그런 나라에서 예배는 또 어떻게 드릴 거냐 이야기죠. 다들 한참 멀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또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기도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식적으로 여러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해 주셔야 되는 거죠. 발신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다양한 게 있지 않습니까 직설적으로 이야기 안 하시더라도 오늘 김사만 원로 목사님 하신 이야기는 좀 직설적인데 얼마든지 수위를 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다 침묵을 지키고 4년 동안 그 침묵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다음에 뭡니까 후손들 얼굴을 어떻게 볼 겁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오늘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님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네요. 사실 제가 고맙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나라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나라 같으면 이게 여러분들 여기 또 나오시네요. 그리고 재판하는 판사들은 누구를 봐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판사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한국의 판사들의 판결이 공평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진 판결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자유대한민국의 최대의 적들입니다. 그리고 방송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방송을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뉴스를 안 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리스토인들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나라를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투쟁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믿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굳게 믿기 때문에 이 투쟁을 여러분들 놓지 않고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니까 우리가 함께 투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라를 공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선택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수행해야 될 의무상이지 않습니까 새벽을 깨우는 가정이라는 그런 제목의 설교에서 김사만 원로 목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하연순 이르미님이 이 글을 보고 와 김사만 목사님이 제대로 말씀을 하셨네요. 참으로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이 정도 설교를 할 수만 있더라도 우리나라가 바로 쓸 수 있을 듯 합니다. 나중에 선거부정이 나라를 다 삼켜가지고 나라가 어렵게 됐을 때 후회하지 말고 나는 목회자들이 그의 기도를 많이 하실 건데 어떻게 이렇게 침묵할 수 있을까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정말 불가사의한 부분인 거죠. 오늘 지금 단식투쟁을 하고 계시는 김장석 그런 의병대장께서 자유우파 총련 앞에 최영호 대표와 함께 글을 보냈는데 이 글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일 건데 힘이 없어가지고 글을 이렇게 썼는데 저는 지금 피를 토하고 심장이 묻는 기분으로 있는 기력 다 이 글을 다 이 글을 씁니다. 지금 뭐 단식을 한 지가 한 10일 가까이 되어 가시니까 대투본에서 주관하는 2월 3일 국민의힘 당사 집회에 저는 실체를 타고 엎드려 기어서라도 연단에 올라가겠습니다. 윤 정부가 부정승거를 번련히 알면서도 계속 침묵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맹시된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 즉 국민주권이 부정승으로 인해 이렇게 비참하게 유린당하고 있는 상황에도 그것도 4월 10일 총선이 이제 겨우 70여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즉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무시하는 이런 처사는 이 나라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반개한 것이며 또한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주권을 이런 식으로 유린하는 참으로 웃기는 윤 정부를 만천하에 고발할 것입니다. 제9호는 선거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지 않는 사전선거는 정말 금지해야 됩니다. 단식농성 제11자 경상도 어느 시골 존로는 태극기 부대다 이런 글을 여러분들 보내고 2월 3일 날 국민당사 앞에서 열리는 그런 집회에 본인이 반드시 연사로 참여해서 실상을 말씀드리겠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셨네요. 여러분 법원이 감정을 조작하는 겁니다. 투표를 조작하고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통계를 조작하고 모든 조작이 다 나라를 먹어삼키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조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겁니다. 선거조작이 여러분들 시행되면서 여론조작 감정조작 입학조작 취업조작 다 여러분들 그냥 자연스럽게 암세포처럼 여러분들 번져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스카이 데일리에 권호영 변호사님이 4.15 총선 대법원 판결 문제를 아주 상시하게 적었네요. 그 전무를 다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제가 필요한 부분을 좀 잘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호영 변호사님 말씀은 대부분이 4.15 부정선거를 인지하면서도 겁이 나서 무효 판결을 원고 측 승소 판결을 못 내렸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데 여기서 이런 감정조작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조재현 씨 그다음에 비례대표를 여러분들 그냥 재판 진행을 다 거부했던 민유숙 씨 다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이동헌 재판관 노태학 재판관 천대엽 씨 노정희 씨 박정아 씨 김명수 씨 김상환 씨는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선거 무효소설을 계속 미루다가 천대엽 함께 주고 법원 행정처장으로 일했던 인물입니다. 김선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2명의 대법관 가운데서 선거 부정을 은폐한 대열에 들어서지 않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엄청나게 부패한 겁니다.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선거 부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 길을 완전히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다 봉쇄를 해버린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주 심각한 겁니다. 여기 이 사진을 이 사진을 정거 자료를 대법관들이 다 주도적으로 다 없애버린 겁니다. 2021년 6월 28일 오전부터 이튿날 아침까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인천광역시 연수월 원고적 소송 피고인이 원고가 민경욱 후보입니다. 검정에서 확인된 투표지는 그 상태가 새로 제작된 용지와 같이 국임 흔적이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지역선거관리비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를 진짜를 다 꺼내서 소각 파쇄하고 다 새로 인쇄소스 만들어 집어넣은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임 흔적이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였고 사전투표지는 그 다발의 상태가 사전투표지로 한 장씩 발급돼 투표와 개표가 된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인천연수월의 투표함으로 여러분들 지역선관위가 법원에 제출한 것이 투표소에도 없었고 개표소에도 없었던 지역선관위가 만든 투표함 이른바 투표함을 전체를 통과를 한 그런 투표함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24시간 진행된 검증 과정에서 재판부인 대법원 특별 2부의 대법관 재판장 조재현 주심천대엽 3명은 사진 촬영을 제안했고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촬영한 사진을 나중에 복사하도록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후 밤시에 촬영한 투표지 사진 중 336매만 조서에 남기고 나머지 사진은 모두 삭제해버렸다. 여러분들 재검표장에서 촬영한 법원 촬영기사가 촬영한 글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원고책에는 다음에 필요하면 법원에 촬영기사가 한 것을 제공할 테니까 사진을 찍지 말아라. 이렇게 여러분들 재판을 진행한 겁니다. 한국의 대법은 너무 썩었습니다. 나는 이번에 지난 4년간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면서 대한민국의 그 소위 병정세가 이만저만 심각한 것이 아니구나. 특히 법조계의 부패라는 것이 하늘을 찌르구나. 이렇게 하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그건 기적이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조재현이 어떻고 천대협이 어떻고 이동훈이 나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대법관 전체가 선거 부정을 은폐하는데 그냥 적극적으로 뭡니까 공모한 사람들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나라는 겉은 멀쩡하지만 이 나라가 오래 갈 나라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너무 부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사법 절차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선거 문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이제 없어져버린 겁니다. 이후에 밤새 촬영한 투표지 사진 중 336명 조서에 남긴 거 조서도 완전히 엉터리 조서를 쓴 겁니다. 조서에 넣은 여러분 사진이 전부 다 쓸데없는 사람 사진만 많이 넣어놓은 겁니다. 나머지 사진은 모두 삭제해버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다 대한민국의 대법관이고 조재현과 천대협과 이동훈이 행한 짓인 겁니다. 상식으로는 도저히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는 육두문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조서에 남긴 사진만 변호에게 복사해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결정적으로 뭐가 나오느냐 검증 과정에서 여러분들 정거물 재검표에 확보된 정거물을 조작하는 겁니다. 검증 조작을 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검증 후 재판부의 지침에 의하여 123매의 투표지를 선정하여 감정을 의뢰했는데 원고들은 투표지들이 위조되었음을 주장했으나 감정 결과는 모두 정상적인 투표지로 위조된 것으로 감정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감정에 사용되는 정거물들을 대부분이 뭡니까 바꾸어서 제공한 겁니다. 구겨지지 않는 것을 구겨지지 않는 것을 구겨진 것으로 만들어서 제공한 겁니다. 원고 대리인들이 주장하였던 접히거나 구겨진 흔적이 없는 대부분의 투표지의 상태는 감정이 불필요하였음에 불구하고 재판부가 감정하도록 하여 감정했던 것인데 감정 전과 감정 후에 투표지의 상태가 접힌 흔적이 없었으나 감정 당시 는 접힌 자국이 있는 것처럼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접히지 않은 것을 접어가지고 제공한 겁니다. 감정 전 촬영한 투표지 사전 접혀진 흔적 없음 감정인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 왼쪽의 사선에 접혀진 흔적이 있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감정 결과는 감정된 투표지가 당초 접힌 자국이 없었으나 대법원에서 감정인에게 교부된 이후에 접힌 흔적이 남겨진 것으로 보임으로 감정이 조작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감정물인 투표지에 대하여 검정기일에 제출받아 봉인도 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감정 대상물을 감정인에게 교부했습니다. 봉인도 하지 않고 하다가 다 조작했겠죠. 누가 조작했는지 특징인은 지정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대법원이 조작된 감정 대상물을 감정인에게 제공한 겁니다. 엉망진창입니다. 맨정신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짓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냥 비일비재한게 일어나는 겁니다. 선관위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감정 대상물을 대법원이 조작을 해가 여러분들 감정인에게 제공한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법조인들은 정거에 따라 움직인 사람이기 때문에 권호영 변호사님이 대단히 부드럽게 이야기한 수준이 이겁니다. 대법원에서 감정인에게 교부된 이후에 접힌 흔적이 남겨진 것으로 보이므로 감정이 조작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대법관들이 하는 일입니다. 대법원에서 감정을 위하여 보관되던 투표제가 감정 과정에서 형상이 변경된 사실 등 석연치 않은 재판 과정은 판결 선견 이후에도 조사와 증거 변조 허위 감정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작 안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족과 일과 근속의 부귀영화를 위해 가지고 나라가 타락에도 너무 타락한 겁니다. 모두가 이익밖에 없는 겁니다. 부정 선거로 인해서 사기 선거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여러분들 완전히 골로 가고 후손들이 죽을 지경에 취하는 것을 너무나 본인들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역사의 전편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자신과 가족의 연광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위해 가지고 온갖 종류의 조작과 사기와 은폐에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이 돼야 될 대법관들이 이렇게 감정 대상물을 조작해 감정인에게 제공하는 이런 너무나 뜻밖인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징글징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권호영 변호사님은 이 재판부의 판결문 특히 인천광역시 연수월 그 내용을 그냥 거의 복제를 했기 때문에 다른 재검표 에서도 원고 선거 무효 소송 에서도 대법관들이 핵심적인 그런 원고 측 소송을 기각한 핵심적인 내용이 여러분들 우리가 다 판결문을 읽어보기가 힘드니까 오래전에 한번 다뤘습니다마는 그 핵심적인 것은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바는 없지 않으나 원고 측이 범인을 잡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범인이 누군지 범행방법이 무엇인지를 즉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 측 소송을 기각한다 그게 대법관들의 논리인 겁니다 저는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젊은 날에 학위를 했기 때문에 대법관들의 판결문을 보고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의 수준이 이 정도구나 법관을 했으면 논리적인 그런 비약 같은 게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심되지만 범인을 잡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 측에 소송을 기각한다 그건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원고들이 구체적인 부정선거 범죄의 주체 그리고 방법 등에 대하여 주장과 증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의 청고를 기각한다 2020년 수삼십 사건이 인천광역시 연수월 원고 민경욱의 선거무효소송에 관한 재판입니다 선거 주체를 방법을 적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저히 확률이 없는 비정상적인 투표 결과와 그 물증으로 새로 위조 투입된 것이 유관상 명백한 투표지를 확인했습니다 불구하고 그 범죄수사가 되지 않은 부정선거의 범인과 방법에 대한 입증 책임을 원고에게 돌린 대법원 판결은 항우 두고두고 비판을 받을 것이다 범인을 잡아와라 그리고 방법을 너희들이 찾아오라 이게 조재현과 천대엽과 이동훈의 여러분들 판결문의 핵심입니다 그 주체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하거나 적어도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을 합리적으로 명백하게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 존대하는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를 통하여 증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판결문 내용이 나오는 것이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몰래하기 위해서는 법은 조재현과 천대엽과 이동훈의 판결문입니다 고도의 전산기술과 해킹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인력과 조직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부정성 그 주체들이 확보했을 가능성이 없다 크게 여러분들 법관들이 부정성을 실행한 주체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야의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 이런 엉터리 판관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야 h님이 여러분들 낸 차이카 그래프입니다 부정성거를 한 겁니다 이 부정성거는 사전투표 득표 1배기 당일 투표 득표 득표 소위에서 거의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을 더해준 겁니다 표를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표를 빼앗은 겁니다 이 자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자료를 북조선인민공화국에서 만들었습니까 이 자료를 중국 공상당에서 만들었습니까 이 자료의 생산 주체는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인 겁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하냐 부정성거의 주체가 선거관리위원회란 겁니다 부정성거의 방법은 전산조작에 의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특히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위조투표제를 얼마를 투입했는지는 현재로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산조작을 실행한 주체와 전산조작을 실행한 방법은 밝혀진 겁니다 그러나 범인을 잡아오라는 겁니다 이게 범인인 거죠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조작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를 법관들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부정성거를 실행한 주체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해서 증명을 하지 못했다 이게 대한민국 법관들의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너무 부패한 겁니다 나는 부정성거를 여러분들 규명하면서 아 이 나라가 내가 알던 나라가 아니구나 내가 알던 나라보다 훨씬 더 심하게 썩어버렸구나 이것은 구제가 안 되겠구나 이 나라가 앞으로 어디로 가겠구나 이거를 4년간 여러분들 이 문제를 규명하면서 갖게 된 부산물입니다 얻은 혜택인 겁니다 완전히 이 나라의 앞날에 대해서 뭐죠 그냥 그걸 접은 겁니다 아 이 애들이 이 애들이 대법관들이란 거구나 대법관들이 이 정도로 썩었으면 대한민국 검찰이 어떤지 경찰이 어떤지 호언이 다 국회의원이 어떤지를 뭡니까 그냥 안 봐도 그냥 군이 어떨지도 다 여러분들 뭡니까 그게 고만고만한 수준일 테니까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걸 깔아무게는 것을 그렇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안 겁니다 그 사람도 검사 출신이니까 그 사람도 그냥 검사 출신이니까 한동훈이가 뭡니까 실제로 대법관들이 여러분들 위임한 수사했다 이렇게 하더라도 놀라지 않는 겁니다 그냥 전부가 뭡니까 썩어 문드러진 겁니다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해서 증명을 하지 못했다 이걸 증명을 못했다는 겁니다 전부다 선거 데이터를 조작한 것이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준 거고 그다음에 이 생산주체는 김정은이 아니고 과천에 있는 대한민국 선관위에 이렇게 자료를 만든 겁니다 이런 자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런 자료를 대한민국 선관위가 만들었지 북조선인민공화국이 만든 것도 아니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이거는 서울이죠 이거는 전국이고 이거는 서울이고 이거를 다 만든 겁니다 이 권호영 변호사께서 인천연수월 4.15 총선 개표 결과는 통계학상으로 2억 6천만 분의 1의 가능성 밖에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학술적인 분석결과가 허병기 교수가 진술했고 대법관들이 직접 검증한 투표지들이 실제 투표와 개표에 사용된 투표지가 아닌 새로 제작되어 바꾸치기된 물증을 확인하였다 투표관리관에 자신이 관리하는 투표장에 존재하지 않았고 덫지도 못한 관인이 붉은색으로 일장기 여러분들 투표관리관 도장입니다 송도에서 나왔던 인천광역시 뭉개진 투표지들이 한 투표소 대부분 투표지에서 나온 점에 대하여 천한 600장 정도 나왔죠 투표지가 정상적으로 자신의 책임하에 발행된 투표지가 아닌 사실을 분명히 증언하였다 투표관리가 아닌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대법관들은 부정선거를 덮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선거에 주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입정책임 입정책임이란 용어 대신에 정명책임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원고와 선거결과 조작을 한 범인이 누군지 그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지를 모두 밝히지 않으면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 법기술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법을 가지고 이렇게 밥벌이를 한 인간들이 이렇게 썩어버린 겁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제항하지 않으면 한국은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제항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겁니다 젊은 세대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그래서 그냥 노예로 사는 겁니다 저는 이 일을 4.15 총선이나 그 이후에 이 문제가 밝혀진 데까지 4.15 총선 정도 일단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만 다르겠지만 그러나 완전히 한국에 대해서는 희망을 접은 겁니다 제항할 수 없는 민족이라는 것은 그냥 노예로 사는 겁니다 원래 노예에 맞는 사람이니까 한 70년 80년도 자유인으로 뭡니까 양복 입고 다 살았은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부정을 저질러가지고 손을 쓰기가 어디 쓰건 다 이름들 그냥 문드러진 겁니다 신임 대통령부터 시작해 모두가 다 그냥 썩어서 그냥 내가 보기에는 그냥 그냥 썩은 악취가 그냥 진동을 하는 겁니다 썩은 악취가 진동을 해가지고 그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뭐가 여러분들 나라에 제대로 남겠습니까 입학이 조작 안 되겠습니까 취업이 조작 안 되겠습니까 부동산 그러면 또 얼마나 조작이나 사기가 많아지겠습니까 무슨 각종 조합장 선거 학교 여러분들 반장 선거도 다 조작을 할 겁니다 그럼 다 여러분들 아름아름으로 정치권력을 진 사람들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뭐죠 다 손을 써야겠죠 정실로 다 여러분들 사회주의가 되면 돌아가지 않습니까 공직선거 물론이고 모든 게 다 부패해지는 거죠 부패해지게 되면 그 다음 이제 수탈이 시작이 안 되겠습니까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정책의 이름으로 조세를 과하느라 준조세를 과하느라 그렇게 쓰면 가겠죠 그거면 끝나겠습니까 외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국방 이렇게 썩으면 국방은 온전하겠습니까 다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건데 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참정권이 반매기 주냐 이렇게 생각하면 퇴반일 겁니다 니나 신경 써라 나는 뭐 참정권이 여러분들 이놈이 되나 저놈이 되나 관계없으니까 그냥 니나 신경 써라 나는 관계없다 이야기죠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좀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 주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분들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사전투표자수를 부풀리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부풀리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것 외에 사전투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에 여러분들 못 찾아내면 난 크놈은 뭐 하기야 이놈이 되나 저놈이 되나 그놈이 되나 다 마찬가지니까 지난 2020년 총선에서는 그래도 국힘당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이번에는 그냥 너희끼리 그냥 알아서 해먹어라 보시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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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이게 2022년 지방선거의 강서구청장 선거지 않습니까 조작방법은 달랐지만 결과적으로 사전투표를 밀어준 거죠 더불당한 게 그래서 여러분 반복했습니다만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특별하게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를 굉장히 주의깊게 봐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 사전투표율 15.43%를 22.96%로 부풀려서 발표한 거 아닙니까 7.49%를 그래서 위조사전투표자수 유령사전투표자수 37,473표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전부다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당일투표와 사전투표가 이렇게 뻥튀기가 되는 겁니다 왼쪽은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 오른쪽은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인 거죠 그래서 전부다 여러분들 더해준 겁니다 자기가 받은 득표수의 만큼을 선관위가 보너스로 다 더해준 겁니다 보너스를 주는 원천은 어딘가 하니까 여기에 나오는 37,473표에서 이렇게 뭐죠 골고루 나눠준 겁니다 염창동에 2,900표 더해주고 등촌제1동에 진교훈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1730표를 더해주고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4월 10일 총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테이블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일보다 발표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한 겁니다 이게 선관위의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이 가장 숨기고 싶어 할 겁니다 이 부분을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율을 조작하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은 통합선거인 명부로 실물로 된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것이 사전투표자 수가 되는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하는 것이 사전투표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아주 화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가 시작된 이래로 조금씩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해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확정적 사실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추세선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갑자기 사전투표를 놓은 게 아니고 계속해서 작업을 해 왔구나 여러분 이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지방선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방선거가 사전투표율이 6회가 11.5 7회가 20.1 8회가 20.6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7회하고 8회 왜 이렇게 많이 안 늘어났죠 이게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공직선거입니다 조심을 한 거죠 6회에서 7회는 확실히 여러분들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뭘 보게 되는 거 아니까 이 사람들이 꾸준하게 상대방 사전투표 득표소를 훔치는 방법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고 사전투표율을 계속해서 만져왔구나 사전투표율을 만져온 겁니다 총선안 보시기 바랍니다 4.15 총선이 12.2%입니다 아 2016년 총선이 21대 총선 2020년 총선이 26.7%입니다 상당히 과감하게 여러분들 사전투표율을 올린 겁니다 대선안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이 사전투표율이 26.1%입니다 2022년이 36.9%입니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높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이 사전투표율을 꾸준하게 손을 봐온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고소고발을 난발한 겁니다 2022년도 2월 말과 3월 초에 저와 민경욱 한규환 씨가 여러분들 고발을 당했을 때 승관위에 그때 주요한 항목이 사전투표 방해죁니다 이번에는 내가 사전투표 하지 말잖아 하긴 절대 안 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하든 안 하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올려버리면 되니까 올려서 발표하면 되니까 이 테이블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분석은 앞으로 제야 전문가한테 좀 요구를 해가지고 추가적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19대하고 20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에 20대 총선하고 20대 총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방선거가 여러분들 6회하고 7회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8회는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왜? 윤 대통령이 제임하고 첫 번째 눈치를 많이 본 지방선거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추정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사전투표소에서 각 지역선거관리위원회로 이런 투표함이 갈 때 사전투표자 수를 아무도 모르게 하잖아요 제가 의심하는 것은 이미 전산상으로 뻥튀기한 그것에 맞추어 가서 표를 더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 4박 5일 사이에 그래서 필사적으로 사전투표자 수 카운팅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하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누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사적으로 노력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위조투표제조에 사용되는 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나린을 필사적으로 고수하고 동시에 투표소 레벨에서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 카운팅하는 것을 개사적으로 여러분들 거부하는 겁니다 왜? 4박 5일 사이에 표를 더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를 집어넣어야 되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선거인수가 결정이 되게 되면 일본에 얼마 정도 선거인수 기준으로 몇 프로를 뻥튀기한지를 결정하게 되면 선거구마다 집어넣어야 될 표수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렇게 필사적으로 사전투표자 수를 계산하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증가시켜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일어나고 있는 4기 선거는 특정 정치 세력과 선관위 부정선거 세력들이 야합을 해가지고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작업을 10년 넘게 계속 추진해온 겁니다 이렇게 이름되어가는 거죠 자 그럼 이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 제야 전문가가 추정을 해본 겁니다 이거는 확정적 사실화 추정을 해봤는데 2020년 총선 4.15 총선에서 선관위가 사전투표율을 26.69%로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의심된다는 겁니다 이게 12.2에서 26.7% 갑자기 뜬 겁니다 20대 총선은 2016년으로 일부 개인에 대한 조작은 발견되지만 정당 차원의 조직적이고 전국적인 차원의 조작은 없었습니다 12.2에서 26.7%로 갑자기 뜬 겁니다 이게 뭐냐 이야기죠 제야 전문가가 추정을 해보니까 실제 사전투표율은 19.99%였는데 6.70% 정도를 뻥튀기한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해낸 겁니다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전국에 297만 표 정도 위조투표율을 투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 과정에서 297만 표 정도가 투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럼 2022년도 윤 대통령이 당선되던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율을 어마어마하게 높았습니다 36.93% 그런데 실제로는 32.43%밖에 안 됐을 것 같다 5.50% 정도 부풀렸을 것 같다 242만 표입니다 242만 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 사전투표율을 하고 발표 사전투표율을 10월 11일 강서구청장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했지만 어쩌면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는 작업을 해왔을 것 같다는 거죠 이 테이블을 보게 되면 의심은 안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이러면서 제야전문가가 추정을 해보니까 2022년 대선에서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5.50%를 사전투표를 뻥튀기한 것 같고 2022년도 4.15 총선에서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6.70%를 뻥튀기한 것 같다 이게 242만 표 297만 표입니다 그러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사전투표를 뻥튀기해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율을 만들면 2024년 총선 4월 10일 총선 329만 표 정도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물음표는 선거가 끝나봐야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전투표자설들은 부풀리는 것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쿠킴은 이 부분에선 전혀 관심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아주 여러분들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사전투표율에 참가 안 하면 안 됩니까 전혀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전투표에 참가하든 참가하지 않든 간에 그냥 숫자를 올려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 사전투표율이 15%가 나오든 20%가 나오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사전투표율을 부풀리는 것은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이 결정하면 되니까 얼마를 여러분들 만질 건지 결정하면 그냥 다 조작되는 표수는 다 그대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들면 되는 거죠 사전투표율을 저는 안 하겠습니다 당일 투표 가겠습니다 그런 것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냥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역대 선거를 보게 되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7.5%만큼 만든 것 같고 그다음에 4.15 총선은 6.70%만큼 만든 것 같고 그다음에 2022년 강서구청장 선거는 선거인수 균형으로 3%만큼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부풀린 것 같고 그런데 과거에 여러분들 이것을 과거에 사전투표 득표수를 상대방이 빼앗는 걸 환산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환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을 얼마를 조작했냐 부분을 분석하는데 차이집 그래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조작법을 사용했는지 구조작법을 사용했는지라는 부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분석과정에서 보면 차이가 좀 나지만 효과는 거의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제 이야기를 여러분 요약드리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작을 해왔기 때문에 전번에 투표지가 남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투표지가 남은 발급한 투표용지하고 전산상으로 남은 투표지 개수가 남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거는 사전투표자 수를 위조화했을 가짜 사전투표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게 보시게 되면 이거는 4.15 총선이지 않습니까 앞에는 3구 대통령 선거고 보시게 되면 2024년 종선에서는 2,244표 정도가 남은 거죠 이게 다 표수가 맞지 않는 사전투표를 여러분 관내 사전투표 용지를 교부한 거하고 나온 투표지수가 맞지 않는 데가 서울만 하더라도 306군데가 나온 겁니다 엄청나게 많죠 읍면동에서 아 표수가 306표가 나온 거네 표수가 306표 이렇게 여러분들 표수가 나온 것은 사전투표율을 사전투표자 수를 만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방송을 정리하게 되면 4.15 총선은 위조사전투표지를 투입하는 것은 막을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정부가 많이 결정이 될 것 같고 그걸 위해서는 반드시 투표관리 간 개인 도장 날인을 그런 공직선거법의 모법에 규정된 대로 그대로 준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전혀 관심을 못 가지지만 이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는 것 이 방법을 막기 위해서는 투표수 레벨에서 투표함에 표를 던진 사전투표자 수를 자각하게 개수 카운팅하는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 이런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새로운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번 더 강조를 하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투표소별로 사전투표자 cct를 활용하는 것하고 이번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비치는 이미 물 건너갔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당일투표처럼 일렬번호 절치 후 보관하게 되면 부정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관내 사전투표함 개함 시에 투표지수와 전산상의 투표지수 확인 및 기록 동시에 투표소에서 선관위에 이동하기 전에 투표함 속에 투표지 개수를 정확하게 인수인계하는 것 이북북이 있으면 사바고일사의 표 집어넣는 것은 막을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이런 광고 하나 드리게 되면 공병호 tv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알리기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신학과 역사를 잘 이렇게 조화시킨 김동주 교수께서 쓰신 아주 잘 쓴 세계역사에 대한 통사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에 대한 그런 도덕놈들 시리즈 1권 총론 2권 3권 대선 4권 4.15 총선 5권 지방선거 및 보궐선거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보급하는 데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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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